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종목을 들여다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AI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까?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PC 물가 관련된 숫자가 나오죠. 이에 따라서 미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2.6%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 PC 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숫자가 2.6% 정도로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패드와치를 들여다보면 11월에 내릴 확률이 거의 100%이니까 9월에 내릴 확률은 70%대이니까 이 정도로 보고 있으면 7월 31일 날은 내려주지 않겠지만 9월, 11월, 12월 3번의 만남에 있어서 최소 한 차례, 최대 두 차례 정도는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부분은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애플을 들여다보면서 종국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방법은 당연히 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인덱스를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500개 기업을 다 사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신다면 성장률, 수익률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 주식을 보시면 약 2,844개의 기업들이 3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3,683개의 기업들이 마이너스 7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결국 아웃어치버, 가장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는 가능성 계속해서 이 업종과 매크로 그리고 또 바텀업으로 해서 종목들을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S&P500 연복리 수익률 8.2%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부터 종목 공부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하 매니저입니다. 제가 1강과 2강 그리고 지금까지 AI 사이클과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애플의 WWDC 움직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움직임을 분석을 해보자 이런 강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매출 비중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AI 사이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지금 어떤 사이클에 있냐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성장 기업 그리고 매출 비중이 높다면 AI에 대한 매출 비중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AI로 전환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을 목격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의 부분별 매출 증가입니다. 이 수치는 제가 YY로 퍼센테이지를 간단하게 그려봤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작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매출의 YY 움직임이 예상보다 그렇게 고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많았고 성장률이 2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타 하드웨어 같은 걸 봤을 때도 역시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크게 맥을 들어봤을 때도 부품 공급이라든지 혹은 수요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부문을 보시면 초반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점차적으로 둔화를 했지만 여전히 YY 숫자로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성장이 높았을 때의 구간에서도 최근에서 14% YY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문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 판매와 하드웨어 섹터를 봤을 때 저희가 조금 추가적인 분석에 비교하는데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했을 때 과연 하드웨어 쪽에 더 엣지를 줄까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엣지를 더 줄까 저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마진율 분석이 중요하죠. 매출 비중을 봤는데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나온다면 사실상 성장 구간을 기다리는 구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그때 대리라든지 기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전체 매출이 굉장히 높죠. $111밀리언을 벌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출 비중이 약 80% 제품 판매가 8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는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최근 자료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편 제품 부문의 그로스 프로필 마진율 매출 총 마진율 같은 경우는 35%이고요. 서비스 부문의 그로스 프로필 마진율은 68%입니다. 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 역시나 아시다시피 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매출 총 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 비중에서 25%는 서비스 부문입니다. 여기서 제품 판매에서는 15% 비중이 서비스 판매였는데 오히려 매출 총 이익 부분에서는 약 25% 부분이 서비스 판매로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조금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회계연도 24년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비중이 73%가 제품 판매였으나 매출 총 이익의 43%는 서비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7% 수준이 서비스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서비스 매출 총 이익이 늘어나서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보시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GPM은 마진율은 74%로 20년 대비 또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마진율이 올라가고 매출 성장률이 경고하다 보니까 매출 총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를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시점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애플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부문의 성장률이 마진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시장 성장성을 저희가 이제 또 판매를 해야겠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이폰이 나왔던 시기에서 2017년 수준이죠. 15억대를 팔고 그 수준에서 사이클이 둔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당연히 시장 성장성은 줄어들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북미 지역에서 가입자가 억명을 넘다 보니까 북미 시장에서의 가입자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7년도를 피크를 찍고 10억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수준에서의 전망치가 함자일수 증가율 2에서 3% 수준으로 24년에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망치이긴 합니다. 10억대를 기록을 했을 때는 사실상 시장이 피크에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점유를 많이 올렸던 기업은 샤오미였다. 중국의 이제 저가 판매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를 크게 올린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애플은 지금 수준에서는 약간 스테디한 모습 안정적인 시장 점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점유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시장의 둔화하는 시점에서 즉 감소하는 시점에서 점유율의 증가는 좋을 수 있지만은 매출 성장률 이런 부분에서의 큰 증가세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석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편 시장이 성장성이 줄어들면은 인도대수가 가만히 있었을 때 시장 점유율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독스가 뭐냐면은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가장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인도량이 가만히 있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보신 것처럼 2015년에서 2023년까지의 아이폰 인도대수는 2억 3천만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21년 수준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21년 1Q, 4Q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실상 점유율이 올라갔다. 이런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4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상승을 했으나 연간 대수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인도대수 기준에서는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인도대수 기준에서의 애플의 점유율은 약 20% 수준이나 매출 수준에서는 50% 영업이익 수준에서는 80% 수준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애플의 시장 점유율 인도대수 점유율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르게 봐야 되지만은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섹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WC의 포인트를 저희는 이제 좀 정리를 해봤으나 월스트리트 기사가 이제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오픈 AI의 인프라 스트럭처 코스트는 이제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약 30에서 40%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애플 유저들의 약 10에서 20% 수준이 챗GPT에 있는 AI 구독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점은 오픈 AI를 통합하면서 이제 기타 서비스 프리미엄 구독 매출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암시한 거 아닌가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애플이 이제 메타의 라마2를 이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메타의 광고 플랫폼을 좀 밴하면서 애플이 좀 적대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라일즈 랭귀지 모델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내포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AI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AI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가져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핫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AI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면서 애플, 아이폰의 교체 사이클에 도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AI 사이클에 있어서 애플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생태계를 활용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움직일까 어느 시장으로 조금 더 엣지를 줄까라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당시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안 정책에 중점을 둔 광고 모델에서 오히려 조금 더 AI가 활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광고 시스템으로 변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분석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광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좀 두고 있습니다. AI 자체가 이제 생산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인풋 대비 아웃풋의 증가율이 이제 높은 상황에서 사실 광고 모델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로아스라고 하는 건데 리턴 온 애프타이점 스펜딩이죠. 광고를 쓴 만큼 그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생산성과의 공식이 좀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가장 유명하게 검색 광고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모바일 앱에서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색 광고 시장은 효율성이 올라갈수록 광고 단가를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인앱 애버타이징 앱 내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시장과 서치 애버타이징 검색 광고 시장의 전망치가 그리고 분석 지표가 점진적으로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광고 지출이 시장이 성장을 할수록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 미디어라든지 혹은 이제 배널 애버타이징이라든지 이런 인게이지먼트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시장에서의 광고 지출이 생각보다 이제 제한적인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저희가 봤던 차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 단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프라이스 퀀티티보다는 이제 프라이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 지금 보시는 이 애플의 모바일 오프레이딩 시스템에서의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대수 정확하게 인도대수가 15억대에서 10억대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분화되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피클을 찍은 17년도 이후로 점진적으로 도입률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오프레이딩 시장에서 애플이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애플이 ai 사이클에서 기기 도입률을 올리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사이클 도입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점은 하드웨어의 교체 사이클을 통해서 하드웨어의 점유율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시장의 성장을 동시에 잡으면서 서비스 매출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소프트웨어를 도입시키면서 서비스 폭을 늘린다면 사실상 서비스 매출에 조금 더 강력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는 오히려 ai 하드웨어 사이클을 포함한 ai 소프트웨어 사이클 즉 서비스 매출이 확장되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암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들은 ai 사이클을 통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률이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ai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장률이 올라갈 것인데 기업들은 ai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면서 서비스 매출 비중을 조금 더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마진율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전환이 됐을 때 영업이익의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에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사이클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증가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제 마진율이 확대돼서 전반적인 기업의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혹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그런 섹터는 광고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또한 ai 시장에서의 광고 시장에 변화를 조금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점진적인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ai 사이클에 있어서 이해도를 높여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